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링카메라나 알렉사를 집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이 다음 이야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이 다음 이야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이 다음 이야기에 쉐도잉이요? 아마존이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3천만 달러 이상을 아마존이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3천만 달러 이상을 아마존이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3천만 달러 이상을 주장과 관련하여 그 회사가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주장과 관련하여 그 회사가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생활을 아이들과 다른 이들의 사생활을 신도윤이요? 오늘 밤 아마존은 합의했습니다. 지불하기로 2천5백만 달러를 오늘 밤 아마존은 합의했습니다. 지불하기로 2천5백만 달러를 오늘 밤 아마존은 합의했습니다. 지불하기로 2천5백만 달러를 연방 당국이 발표한 후에 그 회사가 희생시켰다고 사생활을 이익을 위해 연방 당국이 발표한 후에 그 회사가 희생시켰다고 사생활을 이익을 위해 그 회사가 보유했을 때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즉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희생시켰다고 발표한 후에 심지어 뭐뭐 후에도 부모들이 그 회사에 요청한 후에도 삭제하라고 그 데이터를 심지어 뭐뭐 후에도 부모들이 그 회사에 요청한 후에도 삭제하라고 그 데이터를 심지어 뭐뭐 후에도 부모들이 그 회사에 요청한 후에도 삭제하라고 그 데이터를 알렉사로 수집된 데이터 쉐도잉요 . . . . 저 목소리는 거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. 저 목소리는 거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.